세계의 우리 벤츠 자동차를 타시는 우리 그 분들 정말 이렇게 카메라를 꼭 가리고 지나가시는 저런 분들이 참 있으셔서 강의 시작 전에 이제 강사에 힘을 쫙 빼놓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네, 이리. 아, 예. 그래서 전 세계의 벤츠를 타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아실 겁니다. 벤츠를 안 타시는 분들도 이 이름을 압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브랜드 마케팅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냥 고급차 하면 사람들이 벤츠 외에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 자체가. 그럼 뭐 이러는 거죠. 무슨 차 샀어? 왜? 벤츠라도 샀어? 이게 전 세계 공통적인 비아냥입니다. 내가 첫 차를 샀어. 아이고, 좋아하는 거 보이면 벤츠라도 샀냐? 이거 있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벤츠라는 거는 바로 뭐냐? 고급의 상징이에요. 벤츠를 탄다라고 하는 사람. 벤츠 타는데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 많이 해요. 왜 소리 지르지? 벤츠 타는데 왜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벤츠 타는 사람이 왜 돈을 이거밖에 안 내? 벤츠 타는 사람이 이번에 밥값 쓰면 벤츠 타는 사람이 좀 내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야 거기서 나오는 말이야.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고급. 뭔가 노블레스. 뭔가 그런 좀 이렇게 백만장자. 뭐 최소 그죠? 천만장자. 뭐 억만장자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까지 들어요? 에클라스냐 에스클라스냐. 벤츠 에클라스면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벤츠 에스클라스쯤 내면 사람들이 아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벤츠 에스클라스를 타면 이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호텔의 콘시어지들이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고 저분 중소기업 사장님이신가 보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사장님들이 벤츠를 몰고 다닙니다. 왜?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냉정한 현실이니까 저를 욕하기 전에 진짜 그렇다는 걸 한번 좀 인식을 해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이렇게 뭐 뭐라 그래 몰고 날 때에 그냥 국산차 몰고 가면은 무시를 당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게 뭐야 벤츠예요. 빚을 내서라도 탈락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이게 잘못된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현실. 제 차는 아반떼를. 잘 몰고 있습니다. 차 좋아요 아반떼. 차 좋아 사람들이 니 이제 아반떼에서 졸업 안 해야돼요. 왜? 구차로 캐피탈 된 게 얼마. 죄송합니다. 다 세상에 그런 거지 뭘. 그래서 이제 모두가 아는 카를벤츠. 세단 프리미엄을 만들어낸 그 사람. 이 마크를 모르시는 지구인이 있을까요? 이걸 모르시는 지구인이 있냐고. 내 장담 큰 데 없어요. 장담 큰 데 없어요. 없어. 진짜로. 이 마크나 이 마크나 이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죽하면 세워져 있는 거에서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주차를 시켜놓으면. 떼가는 게 두 개가 있어 벤츠 마크하고요 그다음에 뭐야 이거 있잖아 재규어 마크하고 두 개예요. 너무 많이 떼가지고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 갖고 싶다는 거야.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에 보면 난득지화를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려면 난득지화가 뭐예요. 득하기 득템하기에 어려운 재물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사회의 난득지화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거칠애도 하고 허장성세도 하고 거짓말도 치고 사기도 치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벤츠 사기 없는 줄 아세요? 많아요. 그죠? 전 세계 1호고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기는 어디? 독일의 슈트트가르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슈트트가르트. 뭐 합창단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슈트트가르트가. 최대 후원 재단이 어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슈트트가르트 합창단이라는 게 빵빵한 재정 지원을 받아요. 빵빵한 재정 지원을. 그 벤츠는요. 그 합창단이 뭐야? 광고판이야. 그냥 살아 움직이는. 광고판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야 메르세데스 벤츠. 벤츠는 알겠는데 이거는 뭔데? 메르세데스라며 이게. 메르세데스 이러면 저는 완전히 이제. 글로벌을 꿈꾸면서 브랜텔러라는 말을 붙이는 놈이. 딱 불에서 그렇게 해놔. 메르세데스가 먹고. 죄송해요. 여러분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발음 안 했다고 뭐라 하는 재미교포도 있어요. 글로벌 시대에 역행한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발음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알겠습니까? 차단은 안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흐흐흐. 요기. 요기 위에 이렇게 턱 떼야 돼. 이것도 누가 떼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것도 누가 헬기로 이렇게 테러해가 요것만 떼 가지 않을까 인 소리까지 나왔을 때. 그 떼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차에 붙이면 그거 법률 위반이에요 자기 차에 붙이면. 자기 펜던트처럼 가지고 다니려고 그러나. 그러고 보면 재규어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훔쳐가니까. 훔쳐가거나 혹은 뭐야. 짝퉁이 나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저도 제 영상을 누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운영하신 분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분에게 조용히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짝퉁이 등장했군요. 기분 좋은 일입니다. 대신 내일까지 삭제하지 않으시면 내일까지 내리지 않으시면 지적재산권 법 얼마 얼마에 의해가지고 고소 들어갑니다 이랬거든. 고라고 한 시간 있다가 다시 보니까 채널이 없어요. 채널 자체가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했는데 채널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차단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계정으로 들어가면 없어 진짜. 와이프 계정으로 어떻게 알겠어 자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친구 계정 하나로 들어가 버려야겠어요. 없어. 그래서 없어졌구나. 쫄았나 봅니다. 그냥 놔둘걸. 짝퉁 계정이었는데. 왜냐하면 1, 2부로 나누어 놨는데 다운받아가지고 1, 2부를 합쳐서 올린 거야. 합쳐서 올려놓고 끄트머리에 한 5분인가를 잘라내요. 그럼 이제 저작권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참 나도 저작권을 많이 공부해 본 사람으로도 좀 웃기더라고. 그 자체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 19세기 말 독일 내연기관의 혁명입니다. 요기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신 카르 벤츠가 되겠습니다. 카르 벤츠. 독일 사람들은 이 수염을 요렇게 기르는 게 무슨 대유행이었나 봐요. 그 시절에. 천팔백오십 년도 전에 태어났던 사람. 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최초로 1885년도에 삼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삼륜 자동차를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타려고 했습니다. 카르 벤츠 자기가 너무 타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바이어 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니가 타면 안 되지 니가 탈 때는 안전하다고 소비자가 탈 때 그거 하면 없잖아. 니가 타면 안 되지 소위 말하는 주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주체 측의 농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이거를 애를 태워서 애가 요기 타고 자기가 여기 타고 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시대까지 갔다 오면 이 처가까지 이렇게 갔다 옵니다. 갔다가 옵니다. 그게 총 한 40키로인가 그래요. 비포장 도로를.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두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왕복 40키로를 두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하고 한 시간 25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거를 딱 보고 근데 안전하지요 우리 애들 전부 다 안전하게 있지 왜냐면 안전하지 못해 중간에 터진다 했거든. 왜 깨솔린이라고 하는 석유로 간다고 나는 그런 석유의 종류는 뜯지도 보지도 못했노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 자기 마누라가 남편을 믿은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갑자기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가 그 여자 이름이니까 그 여자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누라 이름을 앞에 썼구나 아이고 벤츠가 그 정도 인식의 사람일 것 같으면. 그래서 어떻게 마누라 때문에 잘 팔게 되었다. 쭉 부인은 뭐야 같은 지갑이잖아요. 남편의 승승장구가 곧 뭐예요. 칠 년이나 걸린 남편의 발명이 이대로 묻힐 수는 없잖아요. 그때 모든 유럽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좌고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차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동이지. 이런 경망스러워 보이는 거는 나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과의 인격적 교감과 함께 마부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길을 다 알고 진짜 왜 시탈타가 지은 어머님 은혜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자리 진자리를 갈아 누시며가 되는데. 마른자리 진자리를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마차가 가는데. 이건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분명히 마차보다 속도도 늘릴 거야 이랬는데 똑같은 거리를 말이 주파했더니 6시간이 걸리더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마른 중간에 뭐 해야 돼요. 풀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좀 쉬었다 출발해야 되고. 내가 포드 이전의 세상이 어떻다고요. 포드 이전의 세상. 시간 개념이 없어요. 몇 시까지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동차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빠른 속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도 스피드광이라는 게 아마 이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오빠 달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오빠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달리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한 사십 킬로를 갔다 와봤다 이 말이죠. 카르밴즈 내연기관 이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아까 삼륜차의 뒷부분에 있다. 즉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엔진이 폭발력을 일으키면서 이래 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 움직임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바람에. 디젤 추방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벤츠 독주 체제 뭐야 비엠더블유가 뭐 절취 부심.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취 부심이 뭐야 이를 갈며 심장을 부여잡다 아입니까. 마음을 가다듬는 부 띄워 올린다 그렇죠. 띄워 올려야 의기양양해지지. 뭔가 벤츠가 선두주자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 내연기관을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카를벤츠예요. 가솔린 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솔린. 이미지 도표는 여기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블로그에서 캡쳐해 왔습니다. 이거 캡쳐 안 했다 콰 이거 안 적었다고 분명히 출처 적었어요 아시겠죠 자기가 만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분명히 적었습니다 하이웨이입니다 그분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요렇게 생겼고 디젤 엔진은 대표적으로 요렇게 생겼다 뭐야 흡입 가솔린과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러니까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만드는 가솔린보다는 엔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름이 발화점에 이렇게 얼정 온도에 끌어오를 때 내연기관의 엔진이 되는 디젤이 훨씬 뭐야 배기가스가 많겠죠. 그리고 옛날 디젤의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 디젤이 그렇게 뭐야 예열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쓸데없이 기름 먹는 공회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3분 정도 공회전 시켰다 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이 완전히 불스 원샷을 쓴다고 하더라도 엔진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중에 일 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공회전은 필요가 없다. 육십 초 정도만 가면은 공회전이 공회전 효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삼십 킬로로 가다가. 고 1분만 그렇게 가면 그다음부터 속력을 확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차할 때도 어떻게 돼요? 1분 정도만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면 어떻게 돼요? 가솔린 이거 저 디젤이 그 알맞은 온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엔진이 주차할 때 뭐 가서 뭐 공회전을 또 시켜야 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환경 오염이 디젤이 되면 좀 심하고. 가솔린보다는 환경세가 가솔린이 일 년에 두 번인가 내야 돼요 디젤을 몰게 되면. 그러니까 각자의 장점을 잘 그거 해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두 개를 같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젤 엔진은 연소가스를 배출하지만 이 배기가스 연소가스 배출. 이쪽이 가스 배출이고 여기도 가스 배출인데 여기가 좀 더 심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옆에가 바로 화단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면 주차해달라. 왜냐하면 이렇게 부응할 때 이. 시꺼먼 연기가 식물 쪽으로 이렇게 가면 꽃들이 다 말라 죽어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면 주차를 좀 해주세요. 이게 뒤로 이렇게 빼요 왜 이렇게 빼요 나갈 때 좋거든. 안 그렇습니까 바로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한 번 이렇게 했다가 나가야 돼 귀찮으니까 에이 몰라 이러는데.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에 하면 벽에다가 불응하면 이게 배기가스 자국이 이렇게 나와 되게 보기 싫어요. 주차장 벽에 그러니까 전면 주차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가솔린과 디젤을 이렇게 했다 1885년 세계 최초 가솔린 자동차 저거 마누라가 한 번 타고 난 다음에 모델이 두리가 앉았습니다 이 두 사람 앉아있는 포즈 한번 보시죠. 하나는 사진 찍는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귀족이거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각 잡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면서.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를 세인트 루이스에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한 저 뭐 몇 킬로 가는데 안 떨렸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거 일화를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역사상 최고의 러브 스토리 텔링에 나오는 한 여성. 뭐야. 숭칭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숭칭릉 송경령. 이분 남편이. 그 초대 국가총통 순원입니다 순원. 순원의 퍼스트레이디였던 송경령 여사. 제 강의에 있죠. 숭칭릉. 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할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여사. 숭칭릉 여사. 예 이제 이 손문의 부인이 자기 여동생이 숭 메이링 여사입니다 메이링 여사의 남편은. 장제스 장계석 총통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 드렸던 저기 이름도 비슷하신 분이 앉아있는 억만장자 공상희의 부인이 자기 큰언니입니다. 숭아이리. 국민당 장제스 정부의 외교부장을 지냈던 게 막내 남동생 숭지원 송자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명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숭 다이너스티. 송과 황조다. 송과 왕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숭칭릉이 손문이 처음 중국제 비행기를 영국 독일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아무도 처음에 타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공군 비행기 조종사가 죽을 죄를 지고 거기 올라갔다는 말도 있어요.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미확인 보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비행기 뒷좌석이 비었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두 명 탔잖아요. 뒷좌석이 비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냐고 숭칭릉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서요. 제가 타겠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수련이 막 말립니다. 아니 당신 이러지 말라고. 말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총통 어째서 거기서는 이제 총통이라 부르는 거지. 여보라고 안 하는 거지. 총통 우리 중국산을 못 믿으시나요? 그러고도 어떻게 중화민국의 지도자이시죠? 제가 타겠습니다. 제가 먼저 타야만 민중들이 믿을 거예요. 그러고 타요. 그러고 40분 동안 공중을 선회하다가 안전하게 딱 착지합니다. 착지하는데 송경령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서 내려옵니다. 아주 여유 있게. 이게 아니고. 죄송해요. 아주 여유 있게. 그러면서 이제 딱 내려오는데 수련이 그때 장제스하고 둘이서 이랍니다. 내가 오구미 절의 중국인 줄 알았다. 그때 승책릭이 그러면. 내가 먼저 타야 중국이 믿는다. 우리를. 아니요 선생님. 그러면 수련은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저 사람은 통치자니까. 아니지만. 사람들의 믿음과 안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위에서 터지더라도 내리면서 터져도 어떻게 돼. 손문은 통치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냐.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문이 그러죠. 저는 숭칭링의 남편 손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숭칭링이란 부인을 데리고 있습니다. 장계석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 숭링의 남편 장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카이로 선언에 가가지고 처칠한테. 아 저 같이 동생은 숭링의 남편 장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장합니다. 미스턴 처칠이 듣기에는. 내 마누라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보다 더 양성 평등의식이 좋네. 이런 거죠. 그냥 희난이. 이것도 마찬가지. 카를벤츠에게 누가 최초 탑승자였다고? 저 마누라. 선생님. 비행기보다는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그 비행기보다는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럴 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그 경험에 비추어. 카를벤츠가 가장 고급 차로서의 명예를 찾게 된 데에는 뭐냐 하면은 요런 눈밭에서도 괜찮아요 소위 얘기하는 친환경 자동차다 이 말 아니에요. 자동차 배기가스가 내뿜는 가스들이 오존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그 얼음이 이렇게 왜 반사되는 햇빛을 우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반사시켜서 나오는 게 열섬 저 뭐 열섬이란다 지구 온난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텔레토비의 나나가 아니고. 그냥 지구에 온 나나가 아니라. 의외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죠. 유머를 학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웃길 텐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다 갑자기 지구에 온 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저 둘째 딸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네요 둘째 딸이 네 살인데 지구에 온 나나가 둘째 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왜 지구에 왜 왔는데 더 이상 말을 말자 했더니 와이프가 옆에서 설명을 할 거면 끝까지 해야지 말이야 에 마음 상하게 말이지 당신이 강사 맞냐고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당신 좋아하면 뭐하냐고 니 새끼가 너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했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원래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선 대첩을 몹까지만 말했습니다. 몹이라니까 이기우대서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야 우리 집안 최고 실권자는 숭칭링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이거 보면 또 마초이신 분들이 뭐라할라 자랑이가 이놈이 새끼야 그러면서 자랑입니다 예. 자랑 하나 못 잘 건데 그래서 이. 빙산에도 틀림없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린란드에서 찍은 광고입니다. 그런데 흑역사가 있더라 아까의 그 백색 광고에는 흑역사 뭐. 그래서 왜 이 마크냐고 이 마크의 뜻이 뭐냐고 사람들이 이걸 무슨 천지인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진짜 맞는다 정말 그게 아니고 하늘 잠수함 찝차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바치는 이 광고 문구입니까? 아돌프 히틀러에게 바치는 광고 문구입니다. 하늘에서도 그렇고 잠수함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집재에서도 그렇고 군용 산업은 마 다 우리 벤츠에게 맡기죠. 최고가 되겠어요. 독일에서 돈 벌어야 되겠고 정권하고 칭해야지 당연히 그 정권이 어떻게 돼. 장검의 밤을 일으켜가지고 800여 명을 학살하고 만 4천 명을 갖다가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서 자기가 실권을 장악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독일 사회주의를 전부 다 탄압해버리고 히틀러라서 어떻게 돼. 벤츠 770을 선사합니다. 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거 애맙니다 항상 이렇게.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도 쫙 이러면서 가는 거야. 벤츠 770 제가 쉰들러 리스트 강의에서 얘기했지요. 최고 총통 벤츠 최고 총통 히틀러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 밑에 선전상 대변인 히틀러의 입이었던 요세프 괴벨스는 뭘 타고 다닌다 비엠더블유를 타고 다닌다. 그죠 그니까 두 줄 중에 한 줄에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한 줄에만. 여러분 아까 전에 그 포드 강의하실 때 포드를 존경해 갖고 이렇게 했죠 포드는 뭐야 고급 차예요 국민 차예요 개념이. 국민 차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생사에 놔두고 자기 거는 뭐야 고급의 어떤 그런 이미지. 아시겠습니까 히틀러의 그런 이름도 히틀러이라니까 뭐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렇죠 히틀러가 뭐 히틀러가. 개 같은 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자동차가 이렇게 쫙 나와 이게 벤츠 770이야. 그리고요 멀시디스 벤츠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아르헨티나 초기 교민 사회에서 나 요즘 벤츠 타고 다녀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나 요즘 벤츠 타고 다녀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벤츠가 트럭하고 트럭을 개조한 버스로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미디로 얘기한 거죠 교민들이 가서 나 요즘 벤츠 타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하는데 그 처음 이제 뉴 커머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교민 사회에서 미리 성공하셨으면 벤츠를 몰고 다니십니까 그래 나 벤츠 타고 다녀 이랬는데 사실 뭐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렇게 갔어요. 아르헨티나의 그 벤츠하고 비엠더블유 생산에 좀 관여하고 공장장도 했던 사람이. 이제. 나치에서 도망갔던. 아르헨티나 도망갔던 아돌 그 아돌프 아이 히만.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노릇하고 좀 살았습니다. 따라서 아돌프 아이 히만의 체포 과정이 모사드에 의해서 뭐 신문을 숨기고 살았는데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건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뭐예요. 좀 날조된 면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걸 프레시안에서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죠 탐사보도 그렇게. 아돌프 아이 히만. 자 이제 메르세데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메르세데스라는 말은 천팔백구십오 년도에 천팔백구십오 년도에. 독일에 원래 독일이 동독 서독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독 지역에 베를린이 있었는데 베를린을 남북 이렇게 동서로 다시 갈라갖고 서독 관할 지역과 동독 관할 지역으로 나누었었다고. 그렇게 나누는데 그 베를린의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면 동독에서 원래 중심지였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이프치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이름 들어보셨나요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희라는 도시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에밀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이 벤츠에다가 처음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납품을 벤츠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리에서 자동차 경주대회 지금으로 치면 거의 F1 같은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니들도 홍보의 그런 거는 다 뭐냐면 홍보의 장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을 했던 그 조종사가 이래서 샥 1등에 들어오면 이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그럼 그 매출이 확 늘거든요. F1 같은 대회가 열리니까 벤츠 넣어도 한번 해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센 속도를 경쟁하는 거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이름을 틀려면은 그렇죠. 여성적인 이름을 여기 붙여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밀 옐리네크의 딸 이름이 멀세데스 옐리네크입니다. 그래서 뭐냐? 멀세데스라고 해서 또 신사도잖아. 여자 이름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멀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부인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니에요. 과도한 시나리오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멀세데스 벤츠랑 메르세데스 벤츠, 멀세데스 벤츠 뭐 다 좋아요. 다 알아들어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랑스의 이득은 지어졌는데 프랑스 경주대회에 나갈. 차는 그래도 공장 생산한 차보다는. 그렇지 않으세요? 차보다는 좀 사람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좀 더 빠르게 돼야 되고 엔진도 더 돼야 되고 하니 당시에 가장. 가장 뛰어난 벤츠 공장에서 가장 솜씨가 뛰어난 벤츠 공장이라기보다 또 이거 뭐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라이프지 지역에서 원래 수제 자동차를 6개월 걸려서 만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벤츠에서 그 사람은 돈을 주고 기술자로 사가지고 갔어요. 자동차 디자인 이런 거 좀 해보라고 그렇게 자러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본 따서 그 사람이 다시 그 차를 좀 만져갖고 개조도 시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마이바흐입니다. 마이바흐. 또 어떻게. 옐린의 그 외교관의 이름을 달고. 벤츠 멜시디스 벤츠라는 차가 출발합니다. 마이바흐 제펠리인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브랜드가. 아까 포드할 때 고급 브랜드가 뭐였어요. 링컨 컨티넨탈이었잖아요. 그다음 뭐야. 벤츠의 고급 브랜드가 뭐예요 마이바흐 제펠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크가 이렇게 딱. 확실히. 그지 마이바흐. 동남아시아에서 살 때도 동남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반드시. 첫 직장을 잡아서는 도요다 캠리를 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세를 하면 뭘 하고 싶다고 그래요. 벤츠를 몰고 싶다고 그래요. 거의 공식이야. 내가 태국에서 대학 교수도 한 이 년 해봤거든요. 시나카린 위로 대학교라고. 거기 한국어 과학에서 내가 또 아웃소싱으로 쓰여졌었어요. 저 사람 별걸 다 해봤네. 아웃소싱을 해요. 우리나라만 안 해요.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하고 있으면 다른 고등학교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자존심 때문에도 안 써요. 바보 같은 시스템인 거죠. 것도 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력서 내니까 고등학교 교장들이 이해를 못해. 어떻게 같은 시기에 네 개의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말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전속은 못하시겠네요. 본맛을 봤는데 뭐 몇 년이나 붙어 있으려고. 아무도 안 써줘서 제가 유튜브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안 써줘요. 그래서 제가 십이월 십일일 날 바로 이 강의실에서 그걸 해요. 너는 도대체 무슨 신교육 시스템을 배워 갖고 왔는데. 라는 강의를 합니다 제가. 구 년 만에. 구 년 만에 왜 이 아이디어가 유출될까 봐 내가 이때까지 안 했거든. 안 했거든. 왜냐면 빨대 꽂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했거든 모르고 왔다가 내 설명 한마디 듣고 와서 자기가 아이디어라고 서울시 교육감한테 내고 이래. 그건 내가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정면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아니 한 달 연수 갔다 온 사람이 잘 하겠어요. 삼 년간 직접 거기서 선생인 사람이 잘 알겠어요. 아니겠어요. 그 대표님 다임너 에이지 이라고 하는 멀세디스 벤처라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마이바어를 흡수했어요. 그다음에 다임너 에이지라는 건 요즘 회사명일 거예요. 이게 에이지라는 게 독일 말로 독일 말로 회사라는 뜻입니다. 예 뭐 아개랍니다. 그죠. 약해도 아니고 약해도 아니고 아개람. 다임너 에이지 원래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해서 다임너 크라이슬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좀 유명합니다. 그런데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다시 매각하고 다임너 에이지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경영상에 답이 전혀 안 나오는. 자동차 그래서 이제 뭐야 첫 번째도 뭐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에요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중요한 건 자동차 디자인. 그다음에 자동차에 뭐 얼마만 그 속도를 당장에 확 낼 수 있는가 또 그다음에 어떻게 돼 국민차로 되려면 연비가 높아야 됩니다. 가솔린을 하게 되면 연비가 좀 뭐지 연비가 삼십 퍼센트에서 삼십오 퍼센트까지의 연비 효율성이 나오는데 디젤을 하게 되면 이십 퍼센트에서 한 이십 이 퍼센트 정도의 연비 효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젤차 탄다 하면 다 그럽니다. 와 돈 많은가 봐. 그죠? 돈 많은가 봐. 그 기름 그 주유를 어떻게 한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거 타고 에쿠스 타고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는 거는 5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에 이렇게 해서 쫙 붙이고 가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들어보셨나요? 5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에 붙여갖고 쫙 이렇게 도로에다 붙이고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 기름 소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연비가 낫다. 미국 사람들은 연비 높은 거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렇게 히트 친 게 뭐냐면 연비가 좋더라 이거요. 그죠? 연비가 좋더라. 그래가 포니를 그렇게 많이 탔었어요. 포니, 스텔라, 소나타 이런 거 그렇게 많이 탔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순식간에 기아가 미국에서 봉고가 엄청 팔려가지고 예 다마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키는 뭐 한 백구십 몇 대고 뭐 이런 거구의 미국인이 다마스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러면. 제 자가용이죠 뭐 이러면 좀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분이 다이어트를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형차를 팔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 둘 다 하면 더 좋고. 네 그쵸?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갑니다. 요게 자 그래서 그 안전의 세계 특허 메르세드 스펜츠가 안전의 세계 특허 뭐? ABS, ESP, 안틸럭 브로크 시스템, 잠김방지. 그 다음에 ESC라고 다합니다.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안정성을 전자적으로 제어한다. ESP,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빅데이터를 제일 먼저 썼던 산업 부자가 뭐냐 하면 벤처사입니다. 빅데이터는 뭘 빅데이터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이 1년이잖아요. 그죠? 1년 동안. 몇 킬로미터 이상을 평균적으로 주행한다고 볼 때 보통 액셀레더하고 브레이크를 얼마 정도 밟더라라고 하는 걸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더라 평균적으로. 아까 여러분 포드 시스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도표를 내가 왜 내놨겠는지. 평균 자금량을 구하잖아요 기획실에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등급을 나눕니다. 물건을 차로 배달하는 거를 한다든가 기름 난 트럭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주행거리가 훨씬 많죠. 출퇴근하는 것보다. 맞죠? 그다음에 주말에만 차를 타고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은. 빈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그렇게 많이 밟을까요? 많이 안 밟겠죠. 그런 거를 차별적으로 다 구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생각 안 나세요? 그 다이렉트 하면 물어보잖아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동차를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그 얼마나 하셨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다 하죠 주로 어떤 주유소 이거는 물어보는데 잘 없나 어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시나요 뭐 세차는 몇 번 하시나요 이게 왜냐하면 엔진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대요. 세차는 몇 번 하시나요 뭐 엔진 청소를 하시나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본 세계 최초의 보험사가 어디예요 자동차 보험하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그 여러분들 악사라는 보험사 있잖아. 다 아시죠. 교보 악사 뭐 다이렉트. 그 사람들은 전학으로 물어보는 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 빅데이터 산업인 거야 그거 자체가. 평균적으로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운전량이 어느 정도 되더라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더라 그거에 따라서 뭐냐 평균적인 브레이크보다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요렇게 살짝만 밟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콱 밟는 사태가 일어나면 이건 뭐해. 내가 졸았거나 그죠 내가 졸았거나 갑자기 장애물이 등장했거나 그래서 선로를 이 핸 스티어링 브레이킹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겠다고 해서 ABS 잠김방지 뭐냐 하면은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안 듣는 이런 거를 갖다가 딱 이걸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빅데이터 적으로 딱 계산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뭐래. 이런 자동차 유튜브에 잘 찾아보세요. 앞에서 갑자기 고속도로에 달려가다가 꽉 넘어졌어. 옆에 차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어떻게 고급차들이 샥 이러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급변속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빅데이터 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급차와 아닌 차의 차이인데. 요즘은 웬만한 차에 다 있는데 이 세계 특허가 누구 벤츠입니다. 세계 특허가. 지금 용인시 죽전이 옆으로 지나가면 이 회사가 있습니다. 보쉬라고 하는 이 회사. 그 간판이 보입니다. 도로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나는 옛날부터 빨간색 간판으로 보쉬 해놨길래 저게 무슨 기업이지 했는데 이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세계 특허긴 한데 특허를 걸었다 안 걸었다 벤츠가 안 걸었습니다. 안 걸었습니다. 안 걸어서 모든 회사가 쓸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거는 뭐의 그겁니까. 내만 살겠다가 아니라 뭐야. 안전을 갖다가 전 세계인의 자동차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종교 인종 민족과 관계없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자본주의가 거기에 입힌 건 뭐야. 그러나 돈이 있어야 자동차를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승현 선생님과. 돈도 없는데 자 성인 되셨으니까 자동차한테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자동차를 산 사람에 대해서는 뭐야. 지가 대통령이든 뭐 겉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을 권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ABS하고 ESP는 또 누가 반겼겠어요. 독일의 자동차 보험회사들 생명보험사들이 너무 반긴 거야. 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은. 자동차 보험이니까 화재보험만 마린 마린만 그랬을 거야. 아니에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야. 죽으면 돈 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저 자동차 소유자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돈 깨나 있는 사장들 아니겠어요. 다 관료들이거나. 그 사람들은 다 생명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런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지 알리안츠라고 하는 회사가 최초로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벨트라는 겁니다. 안전벨트. 안전 벨트. 왜 이거를 개발하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알앤디 비용과 보급해서 달아주는 옵션 비용. 보다 이용이 지급하는 돈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죽지 마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요다가 동경해상 화재보험하고 같이 만들어낸 게 뭐. 이거 잡는 거. 여보 이거 여러분 안전벨 잡는 거 있잖아 잡는 거 그 도요다가 만들어낸 거야 동경해상 화재보험에서 돈 주기 싫어갖고. 그래서 에어백 나오기 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익히 뭐 들은 다 이런 보험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뭐 물어보셔야 그 귀찮게 물어보죠 그냥 사인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러잖아 맞잖아요 회. 네 요런 장치를 만들어내므로써. 재테크라는 개념도 가능하게 만들고. 안전성도 높이면서 오늘날에 뭐가 됩니까 마이카 시대가 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마이카 시대가 오게. 아시겠습니까 소위 자본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이걸 용어를 바꿔 갖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괜찮아요 그래서 에이비에스하고 이에스피를 할 때 꼭 말이지 자동차 처음 살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이 에이비에스하고 이에스피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동차가 세가 좀 비싸거든 자동차 값이 막상 사러 갔는데 좀 적게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풀옵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옵션에서 빼주시면 안 될까요 해갖고 자동차 딜러들을 굉장히 당황시킵니다. 아니 저 죄송합니다만 이거 빼셔서 어떡하시게요 그러면 하는 말이 어쨌든 옵션이니까 제가 뺄 수 있잖아요 뺄 수는 있는데 빼면. 큰일나 그 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요 이거 빼시면 그니까 아마 보험 안 들어도 돼요. 그냥 그 순간에 좀 싸게 하겠다고 이거는 필수 옵션이야 이 사람들아 무슨 말인지 이 걸으라고 벤츠에서 특허권을 안 걸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필수 옵션이야 그러니까 필수 옵션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막 싸우고 나온 내 친척이 하나 있습니다. 나 여기서 안 사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나는 자기가 볼 때 내 역사 전공이고 진짜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잖아 그래 집에 와가지고 6년 4시 때 말이야 기아차에 갔더니 내 보고 이런 거 하라 카드라면서 돈 더 받으려고 이래서 내가. 보소 이거는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한 칠 년 전에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진작에 말을 해야지 이런. 시간이나 주었나 당신이 내 가족이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다시 그 딜러를 찾아가서 제가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이랄까. 이러면서 딜러는 어쨌든 간에 그분은 사러 오셨잖아. 그러면 나가라 그러겠어요 딜러가. 그러니까 다시 왔잖아 어쨌든 간에. 아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었대요. 하필 그때 핸드폰이 울렸었대. 진짜 그 여직원에서 핸드폰이 울렸었다네 그래가지고. 웃어 놀랬죠. 영심이 안경이 튀어나올라갑니다. 영심이 안경 여러분 아십니까. 영심이 남자친구가 이름 아세요 만화 중에서. 기억 안 납니까. 왕경태가 아니고 안경태. 이름이 안경태야 안경태. 예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 경태라는 이름 많잖아 여자 남자 중에. 여자분이 경태는 없을 거예요 남자 중에 많잖아요. 가드는 다른 별명이 없어요 무조건 안경태야 안경태. 진안씨 아닌데. 장경태도 안경태 뭐. 무슨 김경태도 안경태 뭐 다 안경태야. 영심이는 다 노영심이고. 노영심 안경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어디일까 시즌 3를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언제 되겠습니까 1월달에 되겠지요.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주니 그 또 이 강의의 목적 자체가. 시즌 3의 그 청약의 유인도 있습니다. 청약의 유인 한마디로 좀 사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걸 법률적 용어로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약의 유인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런 범위를 딱 정해놨거든. 이거는 연천의 임진강변에서 고구려의 소유였던 당포성에서 제가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찍은 겁니다. 진짜 더웠습니다 이때. 와 덥더라 구월달인데도 진짜 더웠습니다 이 직사광선이. 내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연천에서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우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 백이성 강사의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 시즌 쓰리를 꼭.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일월달 춥겠지만은. 오셔가지고 저에게. 환호를 하면서 요 강의실보다 조금 넓은 강의실이 저 강의실입니다 저 건너편 강의실인데. 제발 저기서라도 강의를 좀 해보고 싶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서 강의를 해야 마이크를 줍니다. 예. 유튜버 분들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저 건너편 강의실에서 해야 마이크를 줍니다. 마이크가 없이 두 시간을 떠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목이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오프라인 참여만이 백이성 강사의 더욱더 중후한.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리톤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마이크 없이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는 돌 김용홍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라고 했다고 뭐라 알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시즌 쓰리에 여기에서는 이런 사진을 안 쓰겠습니다. 외투 입고 적어도 조끼라도 입고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장난하냐 이런 사진을 겨울에 왜 내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모든 분들. 엉반정자 브랜드텔링 오늘로써 진짜 이 강의로써 이제 시즌 2를 마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밤 자정에 제 강의가 업로드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클릭해 주시고 벌써 지금 그 쉰들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올렸는데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오늘 올렸는데 이십사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천오백 회. 예 아주 저는 대단한 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봐주시고요. 더욱더 많은 호의로운 댓글을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